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첫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와 북한 요즘에 사실은 굉장히 거친 말들과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들이 오가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보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 김정은 뭔가 위기의식을 잇는 것 같아요. 회의도 소집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무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여지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부리기의 연속편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 군부 깡패들은 경고망동을 삼가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됐고요. 오늘 북한이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뭔가 조짐이 있었거든요. 폭파를 시킨 겁니다. 화면으로 좀 내용 정리해보죠. 바로 이 내용인데요. 북한이 오늘 낮 12시경 합참에 발표했어요. 경의선과 동해선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에 각각 북한 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거든요. 이거를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가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폭파되는 영상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촬영을 한 거죠. 저거를요. 저렇게 터뜨렸습니다. 서쪽과 동쪽에서 각각. 자,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게 북한과 우리 쪽을 잇는 도로란 말이에요.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와 교류가 많을 때는 이런 걸 많이 이용했던 이 도로인데 경의선과 그다음에 동해선 도로를 폭파까지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북한? 네, 일단 사실 저는 철도 도로 연결. 지금 경의선 동해선 그렇지만 1번 국도, 7번 국도입니다. 이거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군 대표로서 북한 군 대표와 협상을 했고 그 협상에 따라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했던 담당자로서 그렇다면 오늘 약간 감회가 좀 남다리시겠네요.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 군부나 북한 정권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걸 제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지난 연말에 남북관계는 교전국 관계다. 제1의 적이고 주적이다. 이제 남과 남이다. 통일을 지운다. 남북관계 연결된 건 모든 걸 다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착착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연결된 도로를 끊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새화를 하기 위해서 끊겠다고 총촌보부가 이미 며칠 전에 보도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새화하고 차단한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북진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이 나오고 있죠. 차단을 해도 바다로 또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최근 무인기 소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걸 폭파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남 갈등 갈라치기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른바 평양상공에 떴다는 무인기 이게 빌미가 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적개심이죠. 사실 평양상공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망신이거든요. 또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렇죠. 평양상공 김정은의 진무실이 뚫렸다는 것은 무인기라서 그렇지 이게 다른 폭탄, 벙커버스터였으면 이미 김정은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거 봐라. 내가 말했지 저 한국 것들은 정말 적이야.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래. 그러니 가까이 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끊어. 이런 계기로 활용을 한 것이죠. 지금 이 폭파하면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이 과거에 이미 있어요. 개성공단의 남북연래사무소 이것도 폭파시켰잖아요. 이것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은 거예요. 이번에 폭파된, 오늘 폭파된 경의선, 동해선 이 도로 역시 이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답답한데요. 이걸 그냥 속수무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이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됐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북한의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북한 핵 개발로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행동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의 위혜가 간다면 강력하게 군사적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혈세가 들어간 것이고 북한이 이런 만행을 했는데 김정은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관광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북한과 누가 관계를 맺고 북한을 찾아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뭐만 있으면 그냥 폭발시켜서 없애버리는 상황인데요. 결국 북한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오명을 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북한의 도로폭파와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 군사분계에서는 이남쪽으로 대응사격을 했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최소한의 대응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도로폭파 과정에서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 혈세가 들어간 것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험을 끼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접경지역이잖아요. 군사분계에서는 더욱 비무장지대 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분계에서는 북쪽으로 사격한 것이 아니고 군사분계에서는 이남의 대응사격을 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북한에게 경고한 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의 의미, 모습도 좀 전해드렸어요. 우리 군의 대응까지 좀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14일입니다. 어제군요. 북한 김정은 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래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인기 침투 그러니까 평양상국에 무인기가 떴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군당국, 정보당국의 수뇌부를 소집했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당,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 이런 걸 얘기했대죠. 여기서 보면 대응 군사 행동계획, 정보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무성북 센터장까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에 평양상공의 무인기 비행, 이거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약간 공포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25전쟁 당시 제공권을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이 사실은 대량 폭격을 받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정권은 사실 그런 폭파,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촘촘한 그런 방공망을 형성을 해놨는데 무인기에 뚫렸거든요. 사실 뚫렸어. 뚫린 걸 북한이 인정한 셈이에요, 지금요?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회의를 수집을 했는데 김정은이 보면 사실 정상국가 행세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 회의는 이게 알지도 못하는 국방 및 안전분야 협의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언론들은 우리로 치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판 NSC를 처음 연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정찰총국장으로부터 상황, 종합판단 분석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총참모장으로부터 앞으로 대응군사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보고를 받고 방향을 지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억제력을 행사하고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엊그저께 북한이 보도했던 일련의 성명들, 국방성이라든지 전방지역의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대비태세를 거쳐라.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조금 분위기를 낮춰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쨌든 정사균적인 국가 지도자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차분하게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협박 수위는 또 다른 목소리로 또 내고 있죠. 약간 두 갈래로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이런 거 한데 오늘 북한 김여정, 요즘에 굉장히 바빠요. 우리를 향한 어떤 입장 성명 자주 내고 있는데 오늘도 나왔는데 그 내용의 골짜는 이렇습니까? 이런데 우리 군이 평양상공을 비행했던 그 무인기와 관련해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보면 한국 소액 명백한 증거 확보 그러면서 또 붙여넣네요. 또 혹독한 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김여정 앞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 그리고 김여정이 또 담화를 했고 연일 지금 담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무인기가 들어오는 걸 제대로 포착을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주장대로라면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발표를 보면요. 3일 날 들어왔으면 7일 날 김정은이 국방종합대학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게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무인기가 들어왔으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뭔가 수위 높은 그런 경고 성명을 내야 되는데 3일 날 들어왔는데 7일 날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몰랐다고 볼 수 있게. 제대로 증거를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속성상 그런 증거를 확보했다면 내놓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른바 북한에서 B라는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인기는 없어요. 무인기는 그냥 사진만 다정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협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김여정이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무인기가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은 이른바 전략적 보호성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이 무인기 이게 어떻게 북한으로 가게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이 취하고 있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조치는 굉장히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 국익 차원에서. 첫째는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대응의 혼선을 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대응하고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 내부가 굉장히 분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누가 한 것이냐? 저도 알 수가 없죠.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다양한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히 북한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 정도의 무인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부 세력이 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정도의 거리였다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드론의 어느 정도의 전문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드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 그룹이나 단체, 동호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북한의 전단을 보내는 이분들과 뭔가 협업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단체나 민간 분야에 있는 분들이 보낼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내부의 전문가, 여당 국회의원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사진을 보면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와는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형태상으로는 우리 군 보유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했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 중에 일환이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단지 내용이 김정은 부녀가 굉장히 사치품 이런 것만 몸에 감고 다니고 또 이런 내용.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을 비교한 내용 이런 게 전단지 내용에 지금 실려있다고 북한이 스스로 공개했어요. 그걸요. 이렇게 뿌옇게 가렸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걸 스스로 북한이 공개하면서 이런 걸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를 협박을 한 거죠. 마지막 질문 이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우리로 치면 NSC를 수집해서 보고받고 지시를 했다 이건데 그중에 하나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대응 군사 행동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거는 말대로 보면 우리를 향한 뭔가 군사적 도발을 기획하는 내용을 보고받다로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뚫렸잖아요. 다시는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다시 온다면 이걸 격추, 추적하고 격추하기 위한 대응 계획.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남북 연결고리를 모두 차단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폭발했습니다만 아마 그곳을 요새화하고 거기에 부대를 배치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대량 북한 주민들의 탈북, 북한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 계획 중에 국지 도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시 무인기를 북한도 우리에게 날릴 수 있습니다. 무인기를 날린다든지 또는 사이버 도발이나 GPS 도발이나 이런 도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물리적 위해를 같이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약시시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 계획. 그런 것들을 담아서 보고했을 가능성.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오늘 김여정이 내놓은 입장 중에 아까 뭐라고 증거 얘기도 했지만 이 무인기 관련해서 미국이 책임자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랬죠. 이거는 아니 갑자기 미국은 왜 등장시키는 겁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걸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머리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한미 갈라치기죠. 동맹을 일간시키기 위한 것이죠. 과거에도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겠다 한국은 무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존재감을 낮추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의 뜻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뭔가 굉장히 계산된 절제된 발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 같이 난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계산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스로 협박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뭐 이런 겁니까?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과 관련된 내용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